강아지 OS 어우 그래 나 지금 여기까지 하고 집중부터 하고 그건 나중에 따로 얘기하실 거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막내기도 하고 얘가 더 잘해질 수 있는데 알려줄라고 해도 받아들이는 게 저러면 제가 한번 알려주 수가 없어요 대답 끝까지 안했잖아 개그주 하나 염마 염마 소시오패스 반 소시패스 다리 반 하나 쏴봤고 오른쪽 바힘은 보이는거 잡았어 우리 기계 나간다 기계 나간다 기계 없나보다 나 아홉시 있을게 그냥 패스했대 패스 계속해 준 메일슨 맞으세요 바힘 쏘고 빠짐 공연이구나 기계 수리상 폭 하나 방위폭 개그야 염마 방위폭 하나 더 철박핑 하나 개그중 조심 방위만 왔다 방위또 왔다 방위또 방위또 작아 방위또 작아 소시오패스 울베 울베란 방같은데 방위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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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펠빵 2개 당 걸려도 돼 적대 가서 나 기호 박볼을 테니까 아.. 앞에 안 먹는데? 개그 중 하나 갔다 꼭 하나 피한 거 같은데? 이번에 오빵 바리스 빠져 빠져 그냥 빠져 우왕이 피하나 오빠이 피하나 어? 중고 작업! 중고 작업! 중고 작업! 이번에 꼭 치는 거 조심 개그 연막 하트! 중고 패스! 중고 패스 하나! 피 먹었다 피 먹었다 주소 감사합니다 중고 패스 둘! 오 올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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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네 아 알아 방에 포가나? 롤데빙 하나 오 올린다 하나ctions 올 올린다 이제 다행히 할거잖아 안테나 삥하나 x 2 서울 포가나? 소련누 양미박 포가나? 야ettete 번디벅 老二 내 수벗다 나 양빵 수벗대 어시어시어시어시 어시어시어시어시 아 이걸 못잡았다 이거 건디? 엉크스루 아니다 기본빠 기본빠 아 제가 못잡았다 현희님 안녕하세요 아니요 저희 지금 풀멤버입니다 이거 방위 실각으로 한번 쏘고 빠질게요 소시오패스 필 소시오패스 필 소시오패스 필 개호중 조심 엄마이구나 소시오패스 필이요 방위 연방 1개 더 못방 작업만 패스 하나 더 패스 하나 더 다 빼도 돼요? 이제 패스 없어 아직 기계 존버 있을 것 같은데 오오오 빵이 빵이 패스 하나 개호중 하나 갔다 짜줄게 이거 소시패스 필 똥밤아 똥밤아 다시 가자 어 돌격필이야 돌격필 삥 하나 삥 하나 오빵뺨 도격한데 뺨 뺨 뺨 뺨 오빵뺨 다른데 오빵몬이 돼 오올리는거 문이 되고 설까지 문이 되고 나 기접밥까지 땡겼고 궁접 타더 궁접 타더 궁접 타더 궁접 타더 저 설파해서 개호 한번 아 이거 못잡았다 기계 최소 셋 기계 최소 셋 방위 폭 개호작업 하나 방위 폭 개호작업 하나 더 방위 폭 그 다음 연막 제가 칠게요 오케이 올린다 방위 폭 방위 소리 하나 방위 소리 왔다 방위 소리 오케이 방위 삥 누른다 방위 헤막이다 중울배 중울배 둘 이거 중울배랑 방위 조심 또 방위 조심 방위 아 삥 뭐야 삥 방위 울배 둘 이상 울배 둘 이상 설파삐 한개다 울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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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넷 울배 넷이야 울배 넷이야 울배 넷이야 반개 둘 반개 둘 이거 중울배면은 같이 기빌해야겠다 도격 좀 더 붙여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쉽게 열고 이게 막 아예 막지를 않아도 루페까지 그냥 이거 좀 센스 있는 사람이 중울배나 어디 있으면은 삥으로 막으면 되는데 도격 한 명 땡겨가지고 학파트 필 학파트 필 개호중 필 방위 말하네 방위 말하네 방위 미군 방위 포가나 방위 포가나 루어도 개호중 로어도 잘하면 반 방위 노릇 핀드 하나 까스하게 한 번여 아 기아나 있다 기아나 다 있다 기아나 서있다 조우초 패스 방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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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나 아 핍 파트 아 핀 뭐야 이거 비아나 있고 학파트 필 빌 딕 하나 있고 학파트 피 1 중계 중옥 까나 중옥 까나다 중옥 까나다 중옥 까나다 중옥 까나다 학파트 개피 나 울베로 나 울베로 중옥 소셔 패스 라스트 중옥이었음 이거 중옥이네 중옥 중옥 중계 중계 갔어요 방 오면 방 냅둘게요 없죠 방 갔을 것 같아 방 소리는 안 것 같은데 이거 나 방이 불어 네 서랍다 설파폭하고 내려갈게 우리 나 권총 나 권총 컷 어 폭탄이 미치되었습니다 아이고 어서 들어오세요 오늘 좀 빡빡하려고 잠깐 집중중이라 한 분 한 분 인사 조금 드리기 어렵네요 추천 감사합니다 학파트 필 학파트 필 개구방 온다 나이스 개피 되고 아 개구필 개구필 짤짤짤 아 아이고 못 때렸다 나비까비 나 바로 죽었어 같이 가달라 아 기계 밀면 어떡할까요 일단은 중계단 중계단 아이고 중 조계 한 명 더 와줘야 돼 내가 중 땡길게 개구 연막 하나 박스 핀하나 넘어가 줄까 오른쪽으로 왼쪽 손에 있는 것 같고 양각 양각 폭폭 나 연막 없어 이거 돌격 점퍼 왼쪽으로 한 번만 해주실 분 삥삥삥 피하고 나 1p에 빠지고 여기 오자 태일께요 나 기계봉 반인거 같은데?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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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왼쪽이구나 반 안맞았구나 이게 우리 형들 샷 좋긴 한데 1대1로 자꾸 뭐 하려면 안돼요 샷은 솔직히 저쪽이 더 좋을수도 있어요 왼쪽으로 점프 한번 왼쪽 반 오른쪽 하나 더 아 이거 못잡았다 아 이거 못잡았다 나이스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옥방 가는 사람 있죠 계속 전방 뭐 이런거 있어요? 어 전방은 안보여죠 아 그래요? 이게 돌격하면 중에 바로갔을 때 중계단 쪽 어 이거 전진 조심 전진다 중전진 조심 나 삥 나 삥 중밀이에요 앞에 삥 두개 칠게요 그냥 아 이거 없겠어 이현아 폭은 다 폭 어 땡겨줘 땡겨줘 이거 연마 꺼지고 천천히 가 오케이 잠깐만요 먼저 쳐볼게요 있다 있다 얘 반샷 밀찰 반 밀찰 반 중물샷 방위받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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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해서 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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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기 안해도 미터기 먼저 보고 숫자 안 딸린다 체크해야돼 작공 또 계단 전진 조심 전진 조심 아 삥 하나 삥 두개 전진이다 이거 전진 전진 다 똥이라 다 똥이라 다 똥이라 바로 보네 민다 민다 전진했어 중홀배까지도 왔다 왼쪽 없고 찔렀다 찔렀다 아 빠진거 같은데 저 알존 저 알존 종수나 따봉 왼쪽 완전 실가 3명 거비 이거 중화에 천천히 해야겠다 밀면은 그냥 쫙 빠졌다가 다시 천천히 갈게요 그냥 개구도 타지마요 그냥 아예 천천히 그냥 다 나 본다 저희가 뭐 해줄 수가 없어요 아 그런거 같아 뒤에 그냥 뒤에 볼라 이거 깨서 밀거야 아마 중도 밀린다 이거 아예 쫙 빠졌다가 천천히 할게 아 삥 하나 깔았어요 이거 과왕 빠르게 갈게 완전 전진 아닌가 처음에 작업 많아 아 맞네 이거 작공 전진 빠졌다가 갈게 빠졌다가 빙 하나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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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빙 하나 지굴라풀 수나 중수나 설정 몇명 더 땡겨도 되지 않아요? 기회먹었으니까 이거 중붙을게 아니 중에서 뭐 할 수 없으니까 다 개구본다니까 형 이거 노들빙 한번 까드릴게요 노들빙 폭 하나 삥 하나 까드림 등 돌려야되요 폭 하나 삥 하나 박스 먹는 삥 어 뭐야 씨 어 어 방위 소리 하나 더 다 먹었다 다 먹었다 뭐야 개구기계 개구기계로 실화야 개구기계로 개구기계로 나 개구위에서 맞을 수 있어 그 때 있다가 어 그래 수나 없잖아 자리잡아 자리잡아 중우 왼쪽 중우 왼쪽 중우 왼쪽 중우 왼쪽 왼쪽 방 다 가요 이거 오케이 개구 짜드릴게요 고고 고고 개구 조심 나 터람 오케이 방위 미비 동거조 조심하고 어 기기 나 오케이 피없어 오케이 제꺼 모니 한명 해주세요 폭탄이 해시치됐습니다 오케이 방위 소리 아직 안보여요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방위 소리요 중으로 갔어 오케이 기계구 나왔다고? 나 지금 봐야겠다 나 개구 앞에 있었는데 내가 마지막까지 집중 잠깐만 한다 또 전진 조심 개구폭 전진 아님 전진 아님 천천히 왔다 이거 개구 나오는거 조심 오개하나 이번에는 연막으로 좀 밀어내볼게요 일단 둘이 감상하네 중으로 갔다 이거 돌격분들이 하나씩 던져줘요 중으로 개구 위에 폭킹 좀 해줘요 나 방향에 깔짝깔짝 대게 나 핑이야 나 핑이야 너 오기 잘해 나 핑핑 앞에 안 붙어도 돼요 그냥 디스 폭킹만 어 어 밀짤 다리 반 밀짤 다리 반 이승 실사 다리 반이 영망이 여기 잘 자리였어 너희방 빠질게 8대 하나 9시 하나 11시 하나 너희방 빠진 방으로 아 방으로 잡을 수 있잖아 나이스 왼쪽에 스나 다리반이 밀자야 어 하고싶은거 해도 돼요 이거 중작업해주고 방 싹 들어가죠 한 번만 한번 해보죠 8대 하나 이거 적 빼서나거든요 이거 어 빙 작업했다 황가드 황가드 방입 작업해줘 바로 들어갈게 내 삥 하나밖에 없다 방 전방 소리 결국 짜증게 들어가요 그냥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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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슈 아우슈 컷 스나 다리반임 접해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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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자 다리반임 접해둘 아 이거 중간고 주시래요 계급 혼우중 무작짜리 반 잘랐고 잡으러 가자 잡으러 가자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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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자신있게 나이스 와우레이트 맞히면 된다 와우레이트 맞히면 된다 와우레이트 맞히면 된다